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오 조심해 조심해 콸콸콸 국자로 막걸리 퍼먹는 사람은 우리 밖에 없을거야 그치? 주문하신 아이스 막걸리 칼 넣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까는거 다 까는거야? 까는거 까는거 너무 소중해 우리 깨 짜란만 하시죠 맛있다 우리 되게 오랜만에 조합 아니야? 아직 하나도 오빠 본적이 없지? 가져가면 되겠다 여기다 놓을까? 너 아 나 오프너 더 뜯어 5월 8일 어버이날이다 어버이날 어 어버이날이야 어버이날이 여러분이 하지 말라고 나는 너야 누가 까먹지 말아야 돼 너네 ㅋㅋㅋㅋ estimated 이미 따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소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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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잔은 괜찮아 안주고 안주고 한잔하시죠 쨘 대박 따가워 아 가을에 또 가자고 아 가을에 가면 원래 이렇게 해야지 왜 이렇게 해야지 가세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배분거 아니었어 바로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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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랜만이다 이거 그지 출연 오랜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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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? 응 응 깜빡 돌멩을 발라붙어요 밝아지면요 바로 드셔도 돼요 네 고맙습니다 바로 날리다가 맛있겠다 이거랑 같이, 같이, 같이 무슨 하나, 둘, 셋 풀었어 아 위에, 위에는 살리고 싶어? 응, 어떡해, 어떡해, 지금 또 아빠 이름을 또 깨기 싫잖아 일단 밑에서부터 잘라먹을 거 같아 아니 그거는 진짜 아닌 거 같아 밑에만 자르겠대 아, 알았어, 그럼 야금야금이 아니라 어떻게든 이거 생긴 거야 이거 근데 왜 안 지워지지? 너무 예쁜데? 나도 약간 짐벌 같지 않아, 지금? 잘 찍지 않아? 응, 아니 지금 천국으로 가는 문인데, 지금? 너무 예쁘다 와, 노래도 나와 너무 예쁘다 와 대박이다 진짜 이 분수가 너무 예쁘다 반응까지 찍은 게 있어 아 너무 예쁜데? 그래서 너무 예쁘다 맞아, 예쁘다 그니까, 너무 예쁘다 예쁘다 너무 예쁘다 우와, 맞다 지금 게 아니고, 게 아니고, 게 아니고 길까 오, 저 있다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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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왔다 여기가 또, 여기, 여기, 여기 나왔네 깨끗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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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흐흐 으흐흐 으흐흐